진도해역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날이 점차 개고 바다의 물결도 어제보다 낮게 일고 있는데요. 내일은 구름만 많은 날씨 예상되고요. 바람은 초속 6에서 11m, 파고는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바닷속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바닷물 때가 사리기간에 접어들면서 유속과 수위가 높아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조류가 약해지는 정조 시간에 맞춰 수중작업에 박차를 가야겠습니다. 앞으로 정조 시간은 오늘 저녁 8시 18분과 내일 새벽 2시부터 총 4차례가 예상되는데요. 이 시간을 전후해 1시간 정도 유속이 느려지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 많겠고요. 충청이나 곳곳에도 내일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은 구름만 잔뜩 끼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북과 영동의 최고 70mm, 영동 지방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경남과 충북 지방에는 5에서 40,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21도로 예상되고요. 대전도 21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당분간 서울 낮 기온 20도로 웃돌며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